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조사 현대나 이런 데서 해주는 거 외에는 저희 밖에서, 이 버스는 저희 밖에서. 대한민국에서 루터스맛. 이거 대단한 건데? 성인 2명이 올라가도 같다고. 멋있어졌어요. 지금 캠핑온 느낌인데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면 뭐 구둘장처럼. 네, 구둘장처럼. 진짜예요? 여기 자랑 할 거 없습니까? 자랑 할 거 많죠. 그렇죠, 많죠. 8800 압니다. 8800이요? 화재라든가 이런 민감한 부분도? 고객이 알아채기 전에 에러 사항을 저희가 먼저 압니다. 전기차 뭐 이런 데서 약간 불안한 게 있잖아요. 화재라든가.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면 좀 더 미연을 방지할 수가. 이게 예전에 금액에서 많이 다운을 시켰다. 네, 그렇죠. 300까지만 생각해서. 300 됐잖아. 300이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400. 400? 네, 400까지. 네. 다짠. 이걸 이제 누르면 이 차량 뚜껑이 열리면서. 네, 이제 드론을 이제. 이것도 무슨 캠핑카로. 도로에 주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입증을 받아놓은 차량이에요. 단, 이제 전기? 예, 전기차. 전기차. 호호호호호! 함께 가볼까? 출입구가 여기. 어, 전기 캠핑카인데? 들어간가가? 이쪽? 아, 이쪽에서 한번 씻는데. 아, 루타스가. 이렇게 컸구나.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모델이 따로 있는데 무슨 모델이요? 유튜브 찍을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저 서명진입니다 일단은 아니 이거 특장 전기특장 회사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요? 네 저는 본사 굳이 부장이에요 저희 오천평이에요 근데 재밌으신가요? 잘 웃으시네요 아니 저 당황하면 웃는 게 버릇이여가지고 아 저건 또 무슨 차야? 어 저거는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차량인데 드론 스테이션이면 우리 항공 촬영 아 네 그 안에 드론 실어가지고 뚜껑 열리는 차량이거든요 드론 아 네 맞아요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차량인데 그 이제 지금은 안에 드론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이 차량 뚜껑이 열리면서 와 네 이제 드론을 이제 보낼 수 있게 업 버튼을 눌러가지고 업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기계입니다 와 신기하네 신기하네 저희가 실제로 전시도 나가고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전기차인가요? 아 맞아요 이거 자율주행 차량인데 어디에서 지금 이거는 중국? 아 아 저 도와주세요 아 급기야 아니 아까 얼굴 나가면 안된다고 했던 분 아닌가요?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답답해요? 도와주가 안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것도 무슨 캠핑카로 캠핑카는 아니고요 레벨4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레벨4면 뭡니까? 사람이 운전 안하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완전 반자율도 아니고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상용화가 아직은 안된건데 지금 프랑스 차량인데 일본에서는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도 한번 운행을 해볼까 하고 제작을 실제로 국산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공장 안에서요? 네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측측이 어떻게 되신거죠? 부사장님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악수리단발 조남이 장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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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장님 작업장인데요 어? 이 녀석인데 오늘? 네네 그죠?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건가요? 네 저기 뭐 저희가 1회 MS라고 큰 회사하고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레벨4 레벨4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자체 제작이 가능한가? 와아 아직까지는 상용화는 멀었는데요 이 차는 특징이 군집 주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집이요? 네 여러 대가 같이 다니고 자율주행인데 네 이제 지하철 그렇죠 한 4대 5대가 동시에 다니다가 또 갈라졌다가 다시 만나고 요런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갈라졌다가 왜 다시 만나 되는 거예요? 수요가 많은 구간에서는 여러 대가 갖고 아아 예를 들어서 시내를 벗어나면 노선별로 또 갈라지는 겁니다 또 뭐야? 요거는 요게 사륜형 1윤 자동차이잖아요 하하하 클래식한 카트 도로에 주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인증을 받아놓은 차량입니다 인증 받아놨다고요? 가능해요 그럼? 네 도로판이 나옵니다 대박이다 다른 1인승입니다 1인승 아 1인승 직접 규제 때문에 1인승입니다 그러니까 1윤이면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인 거잖아요 1윤 네 사륜형 1윤 없어요 사륜형 1윤 네 전기 전기차 제주광고 지금 광옥도 쪽에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거 이어서 다시 부러 한번 네네 아주 독특한 차량입니다 소형 면허증 있으면 살 수가 있는 거 백밀러 있네 후효 lament 시클 손 navigation 저희가 팀에서َ 오늘 소개 печ indicates 금액을 많이 낮춰서 새롭게 선보이는 전기 캠핑카요 약간 헤드라이트하고 공면을 좀 살려가지고 약간 벤츠스럽게 조금 바꿨어요 멋있어졌어요 네네 이게 그럼 이건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네 2620이고요 이게 사실은 벤츠 기반의 또 스프린트 바디입니다 네 스프린트 바디 아 이거 백믈러는 확장된 건 아니고요 네 밖에서도 충전도 하고 한전 1위입국입니다 어디 모토캠핑장 가시면 그냥 반전 전기를 당겨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청소 주입국입니다 불통이 얼마나 150L 정도 150L 이게 아까 마스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전장 같은 경우가 얼마나 5980입니다 5980 어 후면부 달라졌구나 네 오 상... 예 도어 뒤에서 지금 열을... 네 제가 열을... 네 네 네 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여성 감성 여성분이 봤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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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정지가 와가지고 딱 그 소위 말하는 그 인스타 삼성 그 조명 딱 그거를 이제 너무 예쁘다 기존에 봤던 그런 분위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레드맥스 캠핑카의 좀 주력 시그니처입니다 레드맥스요? 예예 부산에 있는? 예예 알죠? 그 문영 대표님인가? 예예 전기 쪽에는 거의 일가견이 있는... 예 전기... 그래서 전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차를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막협원 아니 그분이요 예전에 가만히 있어 봐 다마스인가 가지고 아... 직접 특장... 예... 전기 캠핑카 만들어서 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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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타고 다니십니다 예 맨날 타고 다니고 테스트하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차 이름이 있겠는데요? 예 이게... 저희가 브랜드가 루타 40이고요 루타... 루타 40 루타 40 레드맥스 버전입니다 루타 40의 레드맥스 버전 네네 아 정확하게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열정은 감히 그냥 전통 엔지니어 예 전기 쪽으로는 완전히 엔지니어더라고요 특허증도 있는 거 제가 다 확인했고 AS를 되게 싫어하세요 작업을 하면서 AS가 최대한 안 발사하게끔 만들었고 AS 조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많이 뽑았습니다 아 이게 수납공간이... 우와 뭐냐? ㅋㅋㅋㅋㅋ 아니 이게 가능... 예예 어? 어떻게 이게 나오죠? 자 그렇잖아도 우리 맹진이 한번 들어가려고 지금 팔 거뒀습니다 ㅋㅋㅋㅋㅋ 한번만 몇 개까지만 골라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걸터 앉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이요 끼워도 되는 신발 신고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요 진짜요? 여기가 요 녀석이 세사슬이에요 예 그러니까 띄워도 되는 거고 맞아 진짜 오? 오... 이게 성인이 뛰어도 남자들이 뛰어도 괜찮은 네 우리 부사님도 올라가고 싶죠? 아예 올라가고 싶죠? 네 제가 책임질게요 성인이 두 명이 올라가고 갔다 갔다 왔다 야... 이러고 와자작 부서져야 되는데 이 정도란 거 자도 된다 저 안에 깊이가 또 깊잖아요 그 문 닫아도 돼 어? 이게 우회랑 같이 연결이 되나 본데요? 어! 맞아요 히든 아이템이 하나 쓰고 있어요 아 히든 아이템이 제가 먼저 그걸 봐버렸어요 아 히든 아이템이 히든 아이템이 히든 아이템이 히든 아이템이 정기실을 이렇게 이쁘지 않겠구나 네 저기 VTL하고 저기 차단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 VTL이 되는 거예요? 네 VTL VTL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제조사 현대나 뭐 이런 데서 해주는 거 외에는 저희 밖에 요 버스는 저희밖에 없죠 오... 대한민국에서 루터스마 어우 야 이거 대단한 건데? 지금 아니 뭐 수납공간이 크네 이런 것보다도 더 대단한... 여기에서 자유롭게 전기를 220V 뽑아서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공 계속 되는 거잖아요 12V 220V 다 12V 220V 측면에도 220V 뽑아놨습니다 따로 지금 어닝은 안 달려 있는데 요즘 스텔스 캠핑 때문에 저희가 어닝을 옵션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착이 안 돼 있는데 굳이 나는 그래도 어닝이 좀 있어야 되겠다 공공장착이 가라 근데 요즘에 많이 트렌드가 어닝 없는... 여기는 무시동 히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또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여기 옆에 경유주의구를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쵸 기름통에 있어야 되는데 몇 리터나... 기름은 25리터 25리터 스탠... 스탠리스로... 스탠리스로... 발음이... 스탠리스로... 여기 장점은 여기 레드맥스 사장님은 청수통, 오수통, 경유통까지 모두 스탠리스로 제작을 했습니다 경상구 사투리로 스뎅입니다 스뎅, 스뎅 여기 암막 커튼이 있고 네, 암막 커튼이 있고 응... 방충망, 모기장 예 음... 그것만 더 보여주시면 그쪽 양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예... 음... 여기는 이제 밖에서 이제 테이블을 까시고 뭐 캠핑하시면서 전기를 양계에 써주실 수 있는 게 220V 아울렛이... 네, 아울렛이 이렇게 12V, 220V 네... 여기는... 여기는 이제 디젤입니다 25L가... 주유소에서 바로 건으로 쏘시면 됩니다 오...근데... 제가 생명은 아닌거 같은데 여기서 보면 입구쪽이요 네 약간... 푸르르... 푸르스름? 네, 선텐... 선텐을 내놨습니다 아, 선텐 때문에... 선텐해서 그런거에요? 네, 내놨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도어가... 예전에 도어... 이렇게 안였던 거 같은데 아...예... 도어가 좀 독특하게... 버스처럼... 그죠? 제가 본게 맞죠? 오... 어떻게 움직인거지? 아... 손만 올렸다 내리면 지금 열리는... 아닙니다... 아... 하하... 저희가 직접 장착... 제작을 해서 붙였습니다... 아... 리모컨을 가지고 계신... 네... 네... 사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은데...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아...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또... 완전 달라 보이네요... 여기 이제 수정으로 비상시... 열고 닫을 수 있게끔... 그래도 뭐니뭐니... 실내... 네... 네... 천장... 들어가서... 탑승인원이 여기 운전소? 현재는 2인승입니다. 아 이게 2인승으로 되는 거예요? 3인승을 선택하시면 여기 보조의자 있잖아요. 접이식 보조의자 반옥에 나갑니다. 아 3인승까지 가능하고 주무실 수 있는 공간 이 배드룸에서도 3명까지가? 네 충분히 3명으로 충분히 주무십니다. 폭이 1750 정도 되고요. 네. 세로는 1850 정도 되거든요. 주로 오셨습니까? 누구? 명지 한번 누구? 네 우리 명지님도 들으시고 한번 내 명지님도 한번 들어갑니다. 저 이럴때만 부르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 맹지님이 오시니까 딱 지금 캠핑 옷 느낌인데요? 되게 좋아하시래요? 이렇게 되면 3명이 더 되죠. 물론 최고는 작긴 하지만 가로로도 가릅니다. 가로로. 가로. 서칭인정도는 네. 가로로. 여기 히든 공간이 있던데요? 아 맞다. 여기 공간이. 히든 공간을? 네. 히든 공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저거네요. 짐 같은 거 아니구나? 아 테이블이구나? 네. 어? 여기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고? 저 여기 한 번 용접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아 용접이요? 네. 용접을 한 번 여기 더 해가지고 기존 테이블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짐도 꺼낼 수 있어요. 아 이거 괜찮구나. 그러면 각도 조절은 안 되는 거 아까 그 상태에서만 되는 거고요? 네네. 그 상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안 돼요. 각도 조절 이렇게 이게 유압시스 어떤 글쎄요? 중간에 중간에 딸깍딸깍 하면은 그럼 무사장님 싫어하실 거 같은데? 아 지금 보라고요? 일부러 지금 그게 중간에 그 락장치라는 1차 락 뭐 2차 락 딱 걸리게 하면 말은 쉬운데 만들기관들 레드백스 차이기만 한 번 말씀 드릴 거 같은데? 지금 그럼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네. 아 여기가 메인 컨트롤 패널들이 깔끔하게 해놨구나. 네네. 아무래도 이제 어닝 등 들어오면 디머 예비용으로도 아 디머까지? 스페어 같은 거 나가되고 베이징 등이 있겠지. 또 맥스패는 신형으로 저희가 해놨어요. 응. 신형이. 어 귀여워? 에어컨 눌러봐. 어 어 두매틱. 어? 와아. 냉방 누른 거 맞아? 사투리가 냉맹되는 거 맞아? 하하하. 아 까지? 뒤로 꺼지는데요? 어 됐어. 어 이게 에어컨 도매틱 거를 사용하셨고 지금 에어컨 빠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차량 에어컨입니다. 차 자체요? 차 자체 에어컨은 지금 후방에도 에어컨을 저희가 살려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녀석까지 가동하게 되면 더 시원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게 전기 캠핑카잖아요. 전기 캠핑카 이제 배터리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한 여름에 이렇게 삼복더위 때 며칠까지 저희가 최대한 가동을 하면 에어컨이 두 개잖아요. 도매틱 에어컨 그다음에 차량 에어컨. 두 개를 동시에 돌리신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20%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총 차량 전력이 20% 근데 만약에 한 달은 완전히 무더위가 아니면 사실은 한 10% 선에서 서큘레이터 살짝 돌리고 있다보면 저희는 뭐 서큘레이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전기를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12V 8800원이라고 해요. 8800원? 네. 그래서 기존 캠핑카 하고는 차원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인산철 배터리 기준으로 따지시면 웬만한 캠핑카 한 대다섯 대 분량은 되죠. 그렇죠. 800A, 1000A짜리 캠핑카 있어요. 그리고 어 뭐 이렇게 아니 레드맥스 사장님은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되게 호텔식인데요. 화장실은 기본 들어가 있고요. 이게 레드맥스 사장님의 특징은 그냥 싼 제품 안 쓰시고 이것도 미니 맥스팬. 그냥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싼 제품 안 쓰는 게 뭐냐면 예전에 경척도 그렇고요. 보면 에이스라는 걸 안 좋아해서 에이스라는 걸 안 좋아해서 좀 비싸더라도 그냥 수입품 쓰고 그래서 맥스팬도 최신용으로 다시 됐습니다. 최신용. 이게 달려있는 마개가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전자렌지는 스마트 버스. 네. 오이잖아. 네. 여기 뭐야 이거는? 이게 이거 테이블인데요? 예. 그래서 여기는 냉장고가 밑에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아아 여기하고 운전석 수이블이 되거든요. 아 운전석이 수이블이 되면은 그러면 두 분이 앉아서 높이 조정한다고 해요. 아아 거기 한번 앉아 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그냥 같이 간단하게 뭐 이렇게 같이 같이 하하하하 쑥스러우신가 보이네요? 되게 내성적이시네요? 아니요. 아니 뭐 이렇게 친구끼리 앉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부부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음 좋네요? 아니 저도 쑥스러웠습니다. 어? 여기는 뭐예요? 창을 네. 작게 그냥 액자 창으로 인테리어 창입니다. 어. 너무 답답. 이게 벽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뭐 여기 자랑 할 거 없습니까? 어. 전화 할 거 많죠. 그렇죠. 많죠. 네. 하하하하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려고. 네네. 여기는 이제 라운드 뷰가 기본적으로. 어. 이 라운드 뷰 이거 확실히 장착되어. 그래서 좁은 게 가실 때는 이렇게 다 확인하시고. 딱히 안 빠지잖아요. 네. 안 빠지게 하시고.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있잖아요. 네. 티맵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맵을 느끼게 작년부터인가? 가능해졌을 거에요? 아니요. 저희 그냥 휴대폰은 제 휴대폰하고도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요번에 요번 모델은 이제 다이얼식으로 기어를 좀 바꿨습니다. 요거는 상시로 후방을 저희가 캠핑하다 보니까 후방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시로 후방을 볼 수 있는 눈 미러. 눈 미러인데 블랙박스 기능이 배장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전방 후방 블랙박스. 투채널 블랙박스를 장착합니다. 저쪽에는? 요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단말기입니다. 관제 장치입니다. 관제 장치가 뭐냐면 저희 전기차의 데이터를 캠통신으로 저희 회사에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출고된 차량들의 어디 어디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그렇죠. 그렇죠. 다 받고 있습니다. 아... 같은 데는 고객이 알아채기 전에 에러 사항을 저희가 먼저 압니다. 알아서 에러가 발생하면 저희가 미리 전화할 수 있겠다. 고객님한테요? 네. 깜짝 놀라십니다. 오 그러게요. 아니 어쨌든 나쁘게 표현하면 내 감시 당하고 있는 거. 근데 차가 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보시면 배터리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거든요. 현재 셀 온도입니다. 27도? 네. 최고는 30도. 30도. 이게 배터리 온도예요? 현재 온도입니다. 아아... 그리고 뭐 요거는 아무거나 그냥 디스플레이이고 현재 전주 소모량이고요. 음... 잔여 배터리 양입니다. 차량 배터리 양이... 71%?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아... 요거 제일 중요한 배터리 온도를 저희가 일부러 디스플레이 했거든요. 했지만 실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받았으면 받은 건데 그 다음에 뭐 다른 행동... 네. 알람이 있는지 아십니다.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저희 기술자들 8명한테 동시에 알람이 됩니다. 미처 고객이 모르고 있으면 너무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잠깐 시계도 쓴다든가 그 행동 지침을... 네. 저희 기술자들 및 저희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알람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부사장님인데요? 저도 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함께 가볼까? 지금 말이 업그레이드 되어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 국민은 아는 거겠지만 전기차 뭐 이런 데서 약간 불안한 게 있잖아요. 화재라든가.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면 좀 더 미연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 저희라고 해서 뭐 100% 뭐 이렇게 하질 않겠지만 저희가 실시간 차량에 대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예 없는 거랑 또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고 발생 시에도 저희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저희 차량을 사시면서 우리 회사는 믿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도 이제 믿겠습니다. 아하하하. 자 아까 우리 못 보던 것도 마저 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테이블도 받고. 또 한 명이 또 앉을 수가 있고. 여기. 저희가 콘센트를 곳곳에 220V 콘센트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뒤에도 보조. 아 여기요. 휴대폰 하시면서 가실 수 있게. 심상에도 양쪽 세 군데에다가. 220V를 네 군데 다 해놨습니다. 아하하하. 저는 이제 캠핑카를 봐야 되는데. 우리 맹지씨가. 들어오시니까 여성분들이 산이나 아니면 강가 가서 술캠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우중캠핑하는 딱 그 느낌. 아하하하. 그 아까 제가 되게 잘 어울린다고. 지금 여기가 창 잠깐 볼까요? 음. 개폐가 되는 건? 저는 요즘 스텔스 캠핑 때문에. 캠핑창은 안 했습니다. 캠핑카처럼 보이는 거는 최대한 저희가 짜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닫으면. 캠핑카가 전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몰라요. 여기는 그래도 가볍게. 간단하게 했네요. 간단하게 그냥 도매틱. 네.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단에도. 바닥은 요트 바닥. 요트 바닥인데 바닥에 숨겨진 게 아니라 숨어있습니다. 난방이 됩니다. 아 여기에 난방이 돼요? 네. 바닥 난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풍으로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아 온풍으로. 공간을 둬서. 온풍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뭐 구둘장처럼. 네. 구둘장처럼. 아 진짜에요? 그리고 레드맥스 사장님이. 주력이 단열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거의 뭐 여기에. 거의 한 12cm짜리 단열을 다 해놨습니다. 오중 단열을 다 해놨습니다. 오중 단열. 뭐 아이스 핑크 뭐 해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양모로 또. 프레임에 양모를 다 넣으셔가지고. 그거는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네.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 진짜. 단열만큼은 확실하다는 거. 단열은 정말 확실하다는 거.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에어컨 별도. 후방에 에어컨 별도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넓어서 좋네. 예. 개방감이 엄청나요. 네. 선생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네. 네. 같이 들어가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아니요. 아니. 두 명이 이렇게. 공감감을 봐야죠. 어. 진짜 넓다. 성인 두 명은 충분히. 키가 크셔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전기 캠핑카다 보니까. 루타 40의 레드맥스 버전. 네.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우리가 이제 보통 충전하면은. 얼마큼 가는 지가 또 제일 관심사에요. 최대. 환경부 인증은 303kg인데요. 완전히 다는 못하시니까요. 어. 뭐 20% 정도 남기고. 충전하신다고 보면. 240 정도. 240까지.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충전소가. 곳곳에 많이 생기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게 1년 전 2년 전에는. 어우 많이 좀. 거부감 쳤는데.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그렇죠. 참고로 저희 차가. 차 무게가 4톤 정도 나오거든요. 어우.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무거운 차로 움직이려면. 전기가 많이 소모되고. 네. 짧은 거리 가셔서. 길게 캠핑을 하시기에는. 전기는 어마어마하게 쓰실 수 있겠죠. 정박한 상태에서는. 전기는 엄청 쓰셔야 돼요. 배터리 걱정을. 안 해도 될. 맞습니다. 왜. 아니. 아니. 좋아가지고. 제가요? 네. 아니. 농담한 겁니다. 부사장님. 예전에. 금액에서 많이 다운을 시켰다. 그죠. 그리고 전화상으로 제가. 책임연구원분이랑 통할 때. 네. 지금 몇 대 분량이 있고. 네. 또한. 어떤. 금전적으로 좀 더. 어. 쉽게. 네.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몇 대. 몇 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일곱 대인지 여덟 대인지 여섯 대인지. 네. 장기 렌탈식으로.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네. 주고. 중간에 또 제작이 다 되면. 네. 3천만 원. 그리고. 이게 올해 또 내년 다 탔을 때. 그렇죠. 받을 때. 받을 때는 나머지. 천구백. 예. 90만 원. 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차를 만약에 이제 튜닝하고 제작 받을 때는. 5천만 원이. 그렇죠. 5천만 원만 내시면. 네. 있으면은. 그러면 그건 장기 렌탈이면 사실은. 네. 취득세라든가. 보험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다 회사에서. 네. 자동차세납. 그렇죠. 그런 이점이 있는 거고. 만약에 난 그래도 싫다. 처음에 난 그냥. 네. 다. 그러면 6,990만 원. 아. 그러네. 아까 그걸 환산을 해. 와. 바보 같아. 더하면 6,990만 원이 나오네요. 금융비용을 고려 안 하고. 판매하고 렌탈하고 똑같은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똑같네요. 6,990만 원. 구독자분들은. 뭐 있어요? 특별하게. 하하. 하하. 기본적으로 썬핀 뭐 저기. 룸미러브레 박스 이거는. 저희가 다. 서비스로 그냥 해드리고 그래요. 아. 원래 옵션이었는데. 그냥. 룸미러브레 박스는 옵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요. 급제한이잖아요 지금. 그래도 제가 룸미러브레 박스 처음 공문하게 됐고. 가보까랑 2년이 되는건데. 뭐 뭐 뭐 뭐 뭐. 세대든 뭐 뭐 두대든 뭐 좀. 네. 뭐 없습니까? 충분히 제가. 바보깍 TV. 아니 말씀하셔야죠. 충분히인데 뭘 좀. 하하. 얼마. 얼마 해드리면 되겠어요. 하하. 글쎄요. 연구원님 뭘로 갈까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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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세대는 제가 추가로. 6,500까지 제가 해드렸습니다. 잠깐만 이게 6,690이에요. 6,99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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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 아니에요? 7,000이라고 치고. 이거를 얼마로? 이거? 반말로 내. 하하하하. 아까 좀 전에 6,600까지 했나요? 6,500. 6,500까지 했어요? 6,500은 좀 무리 되겠습니까? 아니. 뱉었어. 아니 죄송한데. 반말이 아니고요 제가. 500은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300까지만 제가. 300. 300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400까지. 6,400. 네. 6,600. 단 캠핑대전까지만 제가. 아 캠핑대전 나와요? 네. 나옵니다. 캠핑대전이 8월. 23부터 25일까지. 아 20일까지 이게. 대구엑스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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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일간. 네. 와서 계약하는 분한테서. 한테는. 400만원에. 야. 나 오늘 뭐 좀. 가져가는 것 같다. 단. 가보과TV 구독자 인증을 하셔야 됩니다. 댓글 달면 되는 거죠? 이 사진을 캡처하면 되겠네요. 네. 캡처 나가요. 네. 아 거기 오세요? 저도 시간되면. 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랭지님.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유유입니다. 막판에 당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된다. 이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기어. 이게 사이드고. 네. 앞으로. 뒤로. 이게 앞으로 드려요? 네. 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액셀. 브레이크 액셀. 브레이크 액셀. 끝입니다. 아. 이색 체험을. 조만간에 이제 이게 시중에서 볼 수 있다는. 근데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관광단지 라든가. 뭐 제주도 이런. 처음에는 그쪽에 보급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는 뭐 서울 시내도. 네. 서울 시내 주행 가능합니다. 번호판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하하하. 출발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가는 거. 어. 백백밀러 있네. 어. 백백밀러. 이쪽도 있고. 크락션 이런 건 없습니까? 아. 깜짝이야. 하하하. 우와 소요. 하하하하. 우와. 우와. . 야 이거 오픈慣 하네. 웃 Instant Ndk. 후어어쇼. 워어어어어어어어. Start. 가난다 하네. excludingції.